광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조정 대상 지역 추가 및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했고 광주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대 11배 이상 올라 해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